아웃캐스트 스토어 여기가 리셀샵이다 이것도 있고 안에 슈프림도 있고 이거 옆에서는 정가로 파는데라서 다 팔렸고 여긴 리셀으로 파는거죠 가격을 한번 보러 갈까요? Hey! Can I film me inside? 카메라 OK? Thank you 태국들 장난 아니네요 진짜 다 있네 박스로거도 있을텐데? 슈프림민 아시죠? 맞아 슈프림민 아이스크림 이거 진짜 옛날 덩크인데 아니 이게 슈프림민이랑 나이키에스비랑 한거거든요 이거 샀어요? 슈프림민 덩크 슈프림민 덩크는 아니다 45,000원 120만원 비싸다 시세 100만원이면 할텐데 슈프림민 유튜버? 예 슈프림민 슈프림민 예 위엔 뭐에요? 없어요? 도시랑 신발 있어요 이거 와아 진짜 기대도 안하고 왔는데 장난 아니다 헬로우 그랬네 아 나 좋은 신발 신고 올거야 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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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로컬 브랜드인거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스라엘 와아 카카오톡에 너무 좋아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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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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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졌다, 개쓰. 와. 루니툰스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이런 티어스들, 미국에서는 되게 비싸게 파는 애들도 많거든요. 여기서 고르기엔 너무 태국이다. 이 로고, 옛날 로고. 추억이 없었네. 이건 좀 갑자기 중국스러운 피규어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제가 느낌이면 안 된 것 같아요. 노스페이스 마스터마인드. 이건 또 갑자기 이상한 게 있냐. 짭도 있네. 딱 가격이 짭 가격이잖아. 반스 마스터마인드. 반스 마스터마인드. 갑자기 이상해. 안티 소셜도 가짜 같거든요. 이게 자기네 가게에 가짜가 섞여 있는 순간, 이 모든 가게의 신뢰가 깨지는 것 같아요. 이 가게의 신뢰가 깨지는 것 같아요. 이 가게의 신뢰가 깨지는 것 같아요. 이 가게의 신뢰가 깨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가게의 신뢰가 깨지지요. 이 가게의 신뢰가 깨지지요? 오우 너무 많아 이게 몇 값이야? U.S.A.L.I.V 75,000원 269,000원 좀 비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콜렉션은 좋은데 다 비싸게 편해요 한국의 한 땡큐 바이바이 한국의 두 배 정도 우와 또 있어